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북정원 영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취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한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지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우신데요. 오늘은 아마 이 업체의 아주 미래가 이렇게 밝은 김영욱 제로그라운드의 대표를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젊은 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해서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그라운드의 대표이사 김영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젊은 기업인이 오셔가지고요. 상당히 저도 든든합니다. 일단 제로그라운드 이게 이제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회사명의 특별한 의미 같은 거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영문이긴 하지만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 제로라는 뜻과 그라운드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고요. 모두 다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맨땅에서 저희가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로그라운드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유 미용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반은 부동산, 절반은 뷰티 산업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동창업자, 저까지 포함해서 두 명 다 미용 생태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맨땅에 헤딩한다 라는 느낌으로 아, 그래서 제로그라운드로 짓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젊으신데요. 어떻게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까?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대학생 때부터 계속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때 창업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녔던 회사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 언젠가 창업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커리어를 조금 밟아왔던 게 계기가 돼서 제가 서른 살 전에 서른 살에는 꼭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서른 살이 되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사회와 지금 이제 창업하신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으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젊은 분들의 지금 창업이 안 되고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그런 특선 상황이 있는데요. 많은 그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특히 올해 또 젊은 대학 졸업상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아주 바로 선배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의 요지를 잘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름 대기업에 가까운 대기업 생활을 해봤고 중간에 사실 창업을 바로 할까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또 되게 큰 회사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경험인 또 스타트업 경험 없이 바로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도 스스로 확신이 좀 없었고 그다음에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DNA도 배우고 싶었고 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스타트업 경험도 하고 창업을 하게 된 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기업 생활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돈이 매월 매달 찍히는 월급이 너무 당연했고 그때는 그게 높고 낮음 크고 작음에 뭐 관련 없이 사실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했지만 좀 답답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회사를 조금 더 작은 데로 옮기고 나서 많이 실현을 해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목표를 만드는 단계에 업무를 하게 됐는데 스트레스는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시간을 업무를 하더라도 이제 번아웃되는 정도나 강도 같은 게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창업을 하는 게 반드시 정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고 충분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 창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공유 미용실이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미용실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모두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여성분들은 길어도 세 달에 네 달에 한 번씩은 미용실을 방문을 하실 텐데요. 미용이라는 정말 의식주 다음으로 저희가 의존하게 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공유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본 게 이제 정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미용실의 공유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미용사들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용사들이 이제 뭐 젊고 실력은 있고 본인의 이제 기존 고객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뭐 이제 SNS 등의 팔로워들 뭐 제가 이름을 밝혀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모바일 SNS와 뭐 동영상 플랫폼 등의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한 그런 선생님들조차 이제 개업의 장벽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자기 샵을 대형 샵으로 오픈하기 위해서는 뭐 6, 7억 특히 강남권에서는 6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뭐 작은 뭐 체어 3개짜리 1인 샵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역에서 뭐 신논현까지는 못해도 한 1억 5천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 미용실에 입주함으로써 뭐 정말 저희는 보증금만 내고 바로 내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드리는 게 공유 미용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사업에서 강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 계획은 당연히 매장 하나로 저희가 한 달 만에 16명 정도를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뭐 어제 오늘도 계속 그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2호점, 3호점이 오픈할 거다라는 방식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연내에 이제 최대 5호점까지 오픈을 해서 강남역권 그리고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젊은이들이 많은 상권들에는 아무래도 미용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입구 그리고 신사 등등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 혹은 기존의 미용, 저희는 뷰티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미용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의 매장 등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강남 지역이 처음으로 사업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쪽에 뭐 인대료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거기에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굳이 이제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스타트할 때 여러 후보 지역이 있었을 걸 생각하는데요. 굳이 뭐 가장 어려운 강남 지역을 선택한 이유,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강남에 제대로 시작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계 표준 그리고 산업의 표준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얘기하신 것처럼 자본의 어떻게 보면 자본의 허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뭐 돈을 마련해서 시작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크했고 국내 디자이너들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직접 만나서 고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저희는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국내 벤처 투자사들을 돌아서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강남역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김대표가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확신에 벤처 캡탈의 이렇게 우리나라의 벤처, 유세의 벤처 캡탈 이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분들이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예리한 눈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딱 대해보니까 초반에 서로 딱 해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성격이 잘 맞는 성격이라는 게 이제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야와 저희의 성격이 되게 잘 맞아야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뭐 한두 군데 정도 만나보고 첫 두 군데 만난 데가 좋았네라고 하고 투자를 유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한 25개, 30곳 정도의 투자사들을 미팅을 했고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온 게 아니고 초두에 저희 회사 이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는 되게 긴 여정에 동반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 처음에 좀 불안해하셨던 업체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운이 좋게 그리고 제가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던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형성돼 있던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 정도에서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관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고객분들이 이렇게 와서 미용에 대해서 할 때 일단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사들의 관점을 떠나서 소비자들에게도 효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용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미용실 준비하면서 미용사들을 서베이를 했다. 몇 명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수구보다 사실은 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요. 저희가 찾았을 때 좀 재밌었던 부분은 서울에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남성, 여성 한 250명 정도를 서베이를 해보니까 여성 답변자들 중에 특히 80.8% 정도가 나는 고정 미용사가 있다. 고정이라고 하는 건 6개월 이상 동일한 미용사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정으로 이용하는 미용사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랬을 때 고정 이용사의 80.8%를 대상으로 고정 이용의 기간을 여쭤봤는데 그게 한 38.2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3년이 초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 것만 맺으면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죠? 저희는 공유 미용실이 공유 미용실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실은 고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미용사면 따라간다라는 패턴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디자이너가 고객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설 고객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고객이 받는 서비스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미용실 대비해서 훨씬 개선된 입지 저희가 강남역에서 한 30초 정도 걸리는 건물의 위치에 있고 아무래도 최신식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시설 그리고 저희가 기존 미용실에서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약재들이나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어떤 업체의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금 형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제품을 다 구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클리닉, 좀 더 좋은 약품을 쓴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저희 입주에 계신 디자이너들에게 시술을 받았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 미용실에서는 정말 이렇게 자동 머신에서 내리는 커피를 줬는데 저희는 따로 바리스타 분이 좋은 원두로 되게 20대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원두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드리는 커피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저희가 소비자 방향에서 조금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용실을 할 때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큰 게 가격 문제거든요. 가격 문제. 그 점과 관련해서 공유 오피스는 어떤 쪽에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저희가 아무래도 공유 미용실이다 보니 입주해 계시는 디자이너분들께 자율적인 가격 선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6명 정도 입주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내부 경쟁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권의 위치에 있냐 어떤 시장의 위치를 해 있냐에 따라서 미용 가격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강남역과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데지만 분당의 가격은 또 다르고 강남역과 홍대도 가격이 조금 다를 거고 강남역과 정말 거주지 상권의 가격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상권이라면 같은 상권이라면 저희 샵에 오시면 아무래도 저희는 샵 내에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가격이 형성된 동일 가격 상권의 동일 가격대가 아니고 저희는 선생님들별로 가격의 베리에이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방문을 해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가격대에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 샵 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라든가 머리의 모양이 곱슬머리냐 진머리냐 해서 민족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세계 각국들의 어떤 인종별 특색이라든가 해서 미용시장의 경쟁력 어떤 거 국가별 경쟁력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미용의 경쟁력 또 미용사의 전문적인 기술력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어떤 수준입니까? 이거는 이거야말로 제가 답변은 제가 완전 미용 생태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예술 한국 재능 한국 미용 이런 다방면에서의 한국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미용 생태계조차 사실 과거에는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호주나 영국, 일본 등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였거든요. 일본 가서 무슨 교육 이수 영국 가서 어떤 회사의 컬러 프로그램 혹은 커팅 프로그램 이수 같은 걸 자기 프로그램에 이렇게 자기 프로필에다 써놨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던 시절에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신흥 국가들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등지의 미용사들이 한국의 프랜차이즈 교육 시설에 한 달짜리, 한 주짜리 연수 프로그램으로 오는 그런 게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모질이나 인종의 성향상 사실은 모발이나 모량수 그리고 모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할 수 있는 펌들이나 컬러들이 되게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글로벌 약품 회사들이 염색약 회사들이 모질과 인종에 맞춰서 색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미용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초가 되는 기술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글로벌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자 하는 다음 질문을 김대표님께 미리 캐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면 우리가 K-POP, K-컬처 기생충 같은 이런 쪽에서 세계적으로 음악이든 영화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음악인 형태가 또 영화 형태를 치지 배우 한 사람 뮤지션 한 사람 다 종합 예술품 머리서부터 저기까지 미용서부터 다 들어가는 종합 예술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K-POP이라든가 영화라든가 K-컬처라든가 이런 쪽에 가는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미용도 공유 오피스에 이렇게 이렇게 본보기의 모델도 앞으로 동남아에 해당 중국이라든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국내 이렇게 이렇게 분점 계획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실 생각을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여건적인 측면에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용이란 게 굉장히 로컬 비즈니스다 보니 당연히 미용실이 시작한 게 결국 동네 미용실에서 시작했던 걸 기반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글로벌 진출을 논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사실은 저희는 한국만의 것 그리고 한국에서 잘 되는 것이 일단 저희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들은 이미 공유 미용실의 형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고 그런 국가들보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미용시장이 좀 덜 성숙해 있을 국가들 혹은 미용시장의 성숙도가 공유 미용실의 등장이 예상될 수 있는 국가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그 국가에 조금 더 특색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허시고 싶은 얘기 그런 것 좀 다 제가 또 이렇게 원래 제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 원고를 잘 의존하지 않고 그때그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빠진 대목 같은 거 이런 것은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를 직접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근무해 주시고 계신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과거처럼 강남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거나 하는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적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저희도 입주해 계신 디자이너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도 만들어내고 사회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2020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로그라운드의 김영욱 대표님과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로그라운드라는 표현이 이렇게 가장 혁신성장 코리아에 맞는 이렇게 브랜드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게 방송용으로서 이렇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그라운드가 맨땅에 헤딩한다 하는 이런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가 맨땅에 이렇게 헤딩하는 식으로 초창기에 한국 경제에서 조금 배부르다고 해서 헬렐려는 시점이 아니고 지금은 초창기에 초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서로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마비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초기에 김영기 대표님과 같은 파운더스 멘탈리티 초심을 갖는 이런 대목 맨땅에 헤딩한 시국 맨땅에 헤딩하면 서로가 이렇게 귀한 존재를 알고 그 귀한 존재 속에 공존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국민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것이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때 당시에 정부가 실망스러웠을 때 국민이 보였던 근무운동 그 다음에 작년에 한일 간 마찰 쪽에서 우리 국민이 보였던 자발적이고 성숙한 이렇게 노재편운동 이런 것이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가 극복했던 이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김혁 대표님과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지금의 문제 지금 이제 서로 나눠갖고 바꿔쓰고 이런 쪽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서로가 화학 속에 누굴 탓하지 말고 지금 탓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젊은 분들을 기성세대가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로그란드의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있다고 가격의 단가를 높여가지고 이 시장을 흩어뜨리는 이런 것에서 하나의 공정한 틀일 수 있는 미용시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시간이 나실 때 다시 한번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분들한테 김혜옥 대표님의 인터뷰를 한번 대표에서 들으실 것을 거너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